안녕하세요. 보라돌이! 뚜비! 나만! 뽕! 텔레토비! 텔레토비! 안녕! 안녕! 자, 저희는 일단 차를 타고 떠납니다. 안녕! 와, 1박에 1 찍는 것 같아. 1박 1! 운전은 드라이버와 카. 카드라이버 지금. 바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해를 감싸고 뒤에는 지금 빈빈님. 졸린 빈빈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1박 2일 때 차에서 뭐하죠? 노래 들어요. 노래 들어요? 저희 노래 들을까요? 노래 틀어보세요? 네. 무슨 노래죠, 이거? 올드팜입니다. 올드팜? 자, 이거 DJ 하가 고른. 과연 그는 감 있는 DJ일까요? 아니, 새해부터 지금 드르렁 이모티콘 도배되는데요. 좋은 걸로 틀어주세요, 좋은 걸로. 계속 이후로 나오죠. 자, 지금 저희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터널이다. 이게 바로 경기도의 터널이다. 와. 구하라. 경기도엔 터널 있다. 아, 경기도의 터널이다. 아, 경기도의 터널이다. 경기도의 터널이다. 경기도의 터널이다. 경기도의 터널이다. 아, 근데 차 타고 이렇게 따뜻하게 치니까 졸려요. 장기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아. 진짬뽕? 진짬뽕. 진짬뽕. 아, 왜 이래, 잔아. 진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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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님들. 알죠, 춤도 춰요. 참님 에스파 아세요? 네. 빈빈님 에스파 아세요? 진짬뽕 먹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안 따른 거야? 나 알아. 투하, 투하. 맥스. 드라이브. 저희 어디로 가냐고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고속도로. 인생이란 여정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네, 1박 1일 저도 많이 봤는데 거기 이제 맏형이 강호동 씨, 그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승기. 맞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승기네요, 그럼? 약간 억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노래가 나왔어요, 이승기 씨의. 누난 내 여자니까 그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 약간 제가 그걸 부르면 뭔가 불린 느낌이나봐요. 그거랑 또 삭제라는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그럼 삭제에 듣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삭제하자고? 유튜브 삭제하자고? 너 누구니, 너? 너 누구니? 이게 바로 삭제인가? 참님도 이 노래 아시죠? 당연히 알죠. 그쵸, 저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헤어진다는 말 영수는 아래 없이 저거 남아요. 이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게 서있지마 우우! 사랑이 뭔지 창문 세계도 진짜 짠따단빵! 우와, 나 물이 CG같아. 우와, 개잘한다. 다단다단. 다단다단. 다단다. 여기 밝지 않고요. 진짜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귀찮으니까 제말을 믿어주세요. 제발. 끝말잇기 할래요, 어머님? 네, 오케이. 좋아요. 인사. 사기. 기사. 사기. 아, 똑같은 거 또 하면 안 되죠. 삼이자. 자사. 사마귀. 귀사. 그만해! 사 그만해! 그치만 듣고 싶은 말이 있는걸?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이 있는걸? 20살 첫 일출이에요. 일단 성인이 된 걸 축하드리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즐거운 시간은 다 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그 어떤 면책 사유도 없고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 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당당하고 열심히 여기서 지옥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이 그건 감옥에 갈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 한다. 아, 스무살부터 감옥에 갈 수 있군요. 그전에는 이제 여기 감옥에는 안 가는구나. 하마우님은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약간 현실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런게 좋으세요? 아니면 뼈 때리는 그런게 좋으세요? 저는 뼈 때리는 말 합니다. 아, 뼈 때리는 말? 네. 망치로 때려도 되나요? 하하하하 광대표 하하하하 참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구라이어도 따뜻한 말이셨어요. 아, 따뜻한 말이셨다. 참님 정말 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게소 들려가지고 저희 휴게소 먹방을 한번 찍어보면 어, 먹나요? 네네. 뭐 먹어요? 휴게소. 와, 개 추워요. 개춥고 해는 뜨려면 완전 멀었어요. 아, 너무 춥다 근데. 시려, 시려 봐. 머리 시려, 머리 시려. 와, 개춥다 진짜. 뭐 드실래요? 농심 떡라면, 농심 황태 콩나물라면, 농심 떡만두라면, 농심 해물라면. 어? 새해니까 떡만두? 떡국? 어? 떡국? 저는 떡. 떡라면? 예스. 일단 떡라면 하나랑. 저는 떡라면. 떡? 어머, 어머, 어머. 제가 그러면 될까요? 네. 저는 좀. 오. 오, 자장면도 있네. 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라면 가지고 오게 하죠. 어? 좋아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를 다들 잘하네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저도 이렇게 뻗튬기고 앉아있으면 안 가져올 수가 있어요. 부럽죠? 아, 나도 이제 라면 먹는다. 양심 어딨냐고? 여기 보조배터리 안에 넣어놨어. 뭐야, 내 거 안 가져온 거야? 아, 배고파서 제 거 가져온다고. 아. 아, 죄송한데 배고파서 제 거 가져온다고요? 그렇구나. This is my ramen. 대맛이겠죠? 썬라면이에요, 여러분.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떡국 먹는 느낌으로다가.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와, 근데 냄새가. 코에 화상회별 뻔. 맛있겠죠? 아,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다. 놓고 먹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먹기에는. 그리고 먹기에는. 그리고 먹기에는. 어, 약간 그것이 알고싶다 뷰인데요. 아, 이 뷰는. 뭔가 먹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하는 그 뷰인데. 네. 와, 너무 맛있다. 이제 차 타면 딱 자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차 타고 사라질까요? 예, 예, 예. 가시죠, 가시죠. 아, 다 같은 생각이었구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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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려요? 저기 스넥코너 열려있어요. 오. 우와. 스넥코너를 한번 가볼까요? 아, 하마 나고 시킬까? 아, 근데 하마 차예요. 하하하하. 찾기가 없어요. 하마가 저희를 다 나고 시킬 수는 있어도 저희가 하마를 나고 시킬 수는 없어. 지금 아직 연 거 아닌가? 아직 연 거 아니에요? 아, 50분 더 있어야 돼요? 어, 포토존인데요, 포토존. 우와, 포토존. 사진 하나 남기죠. 하마 화장실 가있을 동안 얼른 찍죠.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여기서 스샷으로 남기면 되나요, 저희? 네. 여기는 망향휴게소인가요, 여기가? 네, 여기 있습니다. 망향휴게소. 망. 와, 너무 춥다. 와, 빈빈님이 지금 사진 찍고 있어. 예스. 아, 추워. 아, 추워. 저기 되게 괜찮은 일출 명소가 있는데요? 어, 그래요? 올라가 볼까요? 이거 꽝꽝 얼었어. 다 얼었어. 여기 다 얼었어. 와, 무섭다. 높은 데 있으면 더 추운 거 같은가요? 네, 그러게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귀가 시렵기 시작하네요. 아, 300년 된 느낌 나무? 뻥치시네. 여기 소주 있었네요, 여기. 이게 뻥일 수도 있죠. 아. 이거, 이거. 보니까 한 두 살이네. 밥 잘 먹으면 이만큼 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무 이따만 하거든요, 지금? 제가 300살자면 이거보다 클걸요? 빈빈님은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어? 빈빈님 화장실 갔어요? 두고 가자고? 나고? 어? 나고? 빈빈님은 이해할 거야. 왜냐면, 1박이 매니아이시니까. 저기 쫌 나오신다. 어. 한 번, 한 번 도망가볼까? 도망가자. 차로 도망가. 어?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야? 아, 저쪽이야? 빈빈님이 차랑 더 가깝네? 아, 방송을 보고 있네요, 근데. 급하게 나온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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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시네. 그랬어?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게 하늘이거든요? 해 뜰 지미가 안 보여. 이게 핫팩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터져서 뜨거워져요. 그쵸? 어떤 원리죠? 이게 안에 핫팩 요정들이 사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싸우다가 이렇게 흔들면은 그러니까 옆사람이 민 줄 아는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데 다 자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아저씨가 팔꿈치로 날 때렸으면 당연히 아저씨가 날 왜 때렸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해가 불거지면 싸우죠. 아저씨가 팔꿈치로 때렸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망치로 맞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비 님은. 네. 저 성에는, 제 성에는 안 차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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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mc 해노. you can touch this. 이 노래도 모르신-, 혹시. 이거 몰라? 이건, 이건 아니잖아. 알아요? 어.. 알아서 좋겠네요. 알아서 좋겠네요. 어? 아, 제가 이상한 말인데. 졸린 게 맞춰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졸려가지고 내가 물어봐 놓고 띄껍게 말했네 와 알아서 죽겠다 야 내가 물어봐 놓고 띄껍게 말했네 아 죽겠다 야 아 죽겠다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하만님 군포에 대암이라는 데가 있는지 아세요? 대암이 그 역도 있을거야 대암이 그리고 그거 보면 자꾸 뽀야미가 엄청 크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거기에 꼭 가보고 싶어요 대두득? 대두득? 아 잠을 일단 좀 깨야죠 저희의 목적지 역사의 무대 역사의 상 증인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 새해 뜨기 가장 좋은 장소 1위 와 근데 약간 보인다 그래서 와 해가 뜨고 있어요 약간 보인다 달 없어지고 있어 달 없어지고 있잖아 와 와 와 와 개 멋져 동에 트고 있다 동에 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바로 단국대 호수입니다 여러분 저기가 보이는 거 라라랜드 같은데? 좀만 이따 내리면 안돼요 추운데? 아니 추운데? 추운은 있어요 거기 있어요 나 나고요? 아니 아니야 너 있어 나 라라랜드 춤춰줄게 어? 오케이 저게 라라랜드? 와 뭔가 그림이 이쁘다 여기 근데 그림이 이뻐요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천천히 나갈까? 천천히 나갈까? 천천히 나갈까? 어 저기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있는데? 어? 아니 다 오늘 처음 만났으면서 친한 척 친한 척 해 어? 뭐지? 이건 무슨 관경이지? 알았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와 이쁘다 여기 좋다 근데 영소라서 혹시 이야 호수가 진짜 커요 근데 여기 거리 자체가 되게 이쁘다 응 이래서 노래 가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노래 가사에 여기 나오나요? 단대호수 거짱하고 꼬셔 빰빰빰빰 버스카 버스카 아 버스카 버스카 단대 호수 걷자고 꼬시는 그 호수가 여기에요? 이런 날에는 꼬시기도 전에 얼어붙겠는데 눈물이 추워서 나는 거구나 차에 잠깐 들어가 있을까요? 와 근데 뒤에 예쁘다 그쵸?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단대 호수 딴 데 호수 그래 그래 그렇게 야 센스맨 해 뜨면 딱 무슨 생각나세요 하마님? 해 뜬다 텔레토비 노래 틀어주세요 이거 맞아? 뭔가 목소리가 이게 아닌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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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익살스러운 호수 이거다 오 뜬다 종종 이거지 이거지 야새어 텔레토비 텔레토비 소우야다 휴 오예 샤벅이 아저씨 보라토리 뚜비 나나 뿡 텔레토비 텔레토비 안녕! 저기 갑자기 뭔가 번쩍 피어오르는데? 네 그런가? 조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개 멋있네? 조명이었다 뭔가 알 수 없는 효과 오 뭐야 이거 연출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이거 실제 일출보다 더 멋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거의 살인데 와 이거는 거의 무슨 태국 살인데? 와 이건 약간 태국 살 야 완전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 춥다고 차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늘이 이렇게 밝아졌고 저쪽은 저쪽도 왜 밝아졌는데? 어 엄청 밝죠 지금? 어 엄청 밝아졌어요 해 다 뜯는데 저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말고 또 뭐 있죠? I will give you 복 복 복 복 복 복 얘 근데 약간 발음을 좀 잘해야지 이게 근데 복이 약간 복유 그 F 그쵸 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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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잇 F월트랑 비슷해가지고 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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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나 해가 떴나요? 어 잠시만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행보니포터입니다 산반도에서 첫 일출이 일어나는 간절고시라는 곳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해가 이렇게 이만큼 떠올랐고요 하지만 저희의 눈앞에는 해가 저저보이지 않습니다 와 동해만 좋아해 우와 멋있다 근데 여기부터 한 번 떠들자 되지 않았나? 아니 단국대 무시해 지금? 어우 추워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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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해서 간절구 진이 형이 살짝 정신이 제가 집에 갈까요? 온 과자 나와 먹으러 가시죠 산을 타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올라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네 한 8시 반 돼야 산을 넘을 것 같은데 호두과자나 먹으러 가자 헤더우더 헤더우더 원래 할머니들은 그러져있는 데가 할머니가 사라지셨네 사라진 할머니 사라진 할머니 제가 그러면 두 번째로 마시는데 두 번째로 맛있는데 호두과자집이 또 커요 할머니 호두과자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할머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속에 앙금이 달라요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다 안에 호두 들어있네 저는 근데 호두가 안 들어가 있는 싸구려 호두과자가 더 맛있어 다시 돌아가도 해는 안 떠 있겠죠? 네 해 한 번은 그래도 잡아드리고 방종하죠 어 해 떴다 어 해다 어 오 선 오 선 손잡고 어 겨울 넘어선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근데 우와 멋있다 다들 새해 다 이루시고 저희는 이만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멋진 새해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